당황 일자리 시작 도전 네, 1900원까지 찼는데 소감이 없었습니다 없어, 똑같아 공은 회수 하셨어요? 공은 회수하셨어요? 네 왜요? 1,900원 타는 의미 없고 2,000원 타는 친공을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컨디션이요? 저는 그런 거 따질 처지가 아니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얘도 물어봐주세요 어제 안꺼쳤잖아요 항상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나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접어들어갈게 홈런처라고 하셨습니다 승리자 1,2,3 1,2,3 삼행사하면 만원씩 준대 윤노 형이 이리 와 승리자 2,3 승리자 3,2 승리자 4,4 여태 démocr 승리자 4,5 승리자 5,4 승리자 5,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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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